네, 박영호의 투자 아이디어 시간으로 이 시간 또 마무리 코너를 또 가져가 보겠습니다. 박영호 주식아카데미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위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순서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요, 내재가치 분석 기획 중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꼭 알아야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주가 분석에는 기술적 분석하고 내재가치 분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다 보면 주가 변동할 때 상당히 마음의 요동이 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내재가치 분석을 하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변동이 있더라도 나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내재가치 분석을 좀 더 알아두는 것이 내가 장기 투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도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차게 이 회사가 알차게 돈을 어떻게 버는지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지표들 중에서 전문 분석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ROE라는 지표입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ROE는 워렌 버핏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ROE만 보더라도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ROE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PER, PBR, ROE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PER을 특히나 많이 보죠. ROE 같은 경우에는 얘기는 들었는데 개념이 명확치 않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ROE가 사실 재무 분석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ROE는 수익성과 그다음에 회사의 자본 운영,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무 분석에서 ROE만 확실하게 알아도 재무 분석 절반은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ROE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본 가치와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석 기법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은 주당 순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숫자가 나오면 공식이 나오면 항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그림을 만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카페가 대세인데 친구들하고 10명과 같이 투자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나왔네요. 이쁜 화면이 나왔네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10명이서 2천만 원씩밖에 못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는 3억 5천인데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 투자금은 3억 5천만 원이지만 현금은 2억 원 그다음에 은행 유지자 1억 5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 하면 2억 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자본이 부채를 빼고 그다음에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자본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연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 지출이 5%를 기준으로 해서 약 7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순이익에서 750만 원 빼니까 2,250만 원이 남네요. 그러면 저는 총 매출은 총 수익은 3천만 원 올렸지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자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확인해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2,250만 원 2억 원하고 비유를 해보니까 약 11.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RO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OE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다음에 현재 총 벌어들인 수익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아무튼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거니까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런데 ROE가 왜 중요하냐면요. ROE가 중요한 이유는 ROE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여력,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곧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OE가 큰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존속이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내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내버핏이 ROE가 큰 기업을 좋아하는 것은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주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ROE가 큰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PER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PER만 딱 이 회사의 PER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정업계 대비해서 PER이 어떻다라고 꼭 비교를 하잖아요. ROE도 그런 측면이 있나요? 업종별로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ROE도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ROE가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하는지 살펴봐줘야 되겠는데요. ROE는 부채별이 높아지면 ROE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A카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B카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 줄이고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 실은 B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순이익은 1,750만 원이지만 부채비율을 제외한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 가지고서 자본이익률을 따져보니까 ROE는 17.5%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조금 높은 기업이 ROE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적용해서 종목 분석 방법을 보면 일단은 업체를 볼 때 부채비율하고 ROE하고 두 개를 보는데 사실 부채비율하고 ROE가 큰 차이가 나면 아무거나 골라도 되지만 부채비율하고 ROE가 비슷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장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는 PER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고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같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대차를 봅니다. 현대차는 ROE가 얼마냐면 17.8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 14.1 그리고 2015년 13.1이네요. ROE가 나쁘진 않습니다. 기아차 ROE를 보시자고요. 기아차는 ROE가 20.58이고요. 그다음에 15.96, 14.8자를 보면 기아차가 ROE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ROE가 좋다는 얘기는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들만큼 많고요. 회사가 충분히 내성을 키울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ROE만 본다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걸 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ROE만 본다면 기아차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죠.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현대차는 135%나 되거든요.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충분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유아를 보더라도 ROE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보면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주가를 평가할 때 같은 동정업종이라면 부채 비율이 좀 작으면서도 무엇이 큰 업체? ROE가 큰 업체. ROE가 큰 업체는 그만큼 회사가 충분히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혹시 두 종목을 비교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좀 고민이 된다면 ROE를 충분히 활용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ROE가 높은 종목을 찾아보자. ROE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부채 비율과 그리고 PER도 함께 보면 더욱더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용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